안녕하세요. 오늘도 친절한 영어소입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가 여러가지의 뜻을 지닌 다이어에 관해서 공부해봐요. 필기도구, 동물울타리 필기도구, 동물울타리 필기도구, 동물울타리 필기도구, 동물울타리 주소, 연설, 이야기하다 주소, 연설, 이야기하다 주소, 연설, 이야기하다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두드리다 가볍게 두드리다 공원, 운동장 주차시키다 공원, 운동장 주차시키다 공원, 운동장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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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일어서다, 참다, 입장, 정체, 선반 일어서다, 참다, 입장, 정체, 선반 일어서다, 참다, 입장, 정체, 선반 곰, 참다, 하락세, 아이를 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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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잼, 기계 고장, 교통이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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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성격, 등장인물, 문자, 특이성 캐릭터 성격, 등장인물, 문자, 특이성 성격, 등장인물, 문자, 특이성 캐릭터 성격, 등장인물, 문자, 특이성 메이저 주요한, 전공, 소령, 대기어, 음악의 장초 메이저 메이저 주요한, 전공, 소령, 대기어, 음악의 장초 메이저 주요한, 전공, 소령, 대기어, 음악의 장초 메이저 메이저 주요한, 전공, 소령, 대기어, 음악의 장초 컴퍼니 회사, 동료, 사기다, 소방대 회사, 동료, 사기다, 소방대 회사, 동료, 사기다, 소방대 회사, 동료, 사기다, 소방대 이야기, 신문기사, 건물의 층소 이야기, 신문기사, 건물의 층소 이야기, 신문기사, 건물의 층소 이야기, 신문기사, 건물의 층소 막대기 술집, 법장, 통행을 방해하다 bar 막대기 술집, 법장, 통행을 방해하다 bar 막대기 술집, 법장, 통행을 방해하다 bar 막대기 막대기 술집, 법장, 통행을 방해하다 ground 땅, 금과, 운동장, 외출을 금지하다 ground ground 땅, 금과, 운동장, 외출을 금지하다 ground 땅, 금과, 운동장, 외출을 금지하다 ground ground 땅, 금과, 운동장, 외출을 금지하다 land land 육지, 땅, 착륙시키다 land land 육지, 땅, 착륙시키다 ball 공 무도해 흥청망청 떠들다 뭐 공 무도해 흥청망청 떠들다 뭐 공 공 무도해 흥청망청 떠들다 뭐 공 무도해 흥청망청 떠들다 감성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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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